룰너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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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았으니 됐어 일단은 뽑았으니 오바미양 호나리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2700만원 아 3300이 싸네 오바미양이 좋기때문에 오바미양 오바미양 가죠 아게로 자리에 오바미양을 집어넣구요 그 다음에 오 딱 27세네 가죠 아게로 안녀엉 자 아게로 안녀엉 아하 아하 텍사코모 텍사코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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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